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되시죠? 또 영어 회화를 할 때 뭐부터 먼저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오늘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요. 잘 들어 보세요. 영어를 잘 한 번 세 가지를 한 번 정리해 봤는데 총 세 가지 Word Order 어순이에요. 어순 영어의 어순을 정확히 이해하라 이거거든요. 어순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영어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vocabulary 어휘를 최대화해라예요.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더 많이 늘겠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지 제가 세 가지 방법 또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New Trend 최신 트렌드로 공부해라예요. 어떻게 하면 최신 AI 기술을 이용해서 더 빨리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Word Order 어순이에요. 영어의 어순은 우리말과 상당히 다르죠.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어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영어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이러한 어순을 좀 더 유식한 어휘로 표현한다면 행위자 액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위자란 것은 주어의 문장의 주어죠.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체고 문장의 맨 앞에 오고 뜯는 이가로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주어죠. 행위자를 맨 먼저 앞에 영어를 할 때 말하고요. 두 번째 액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동사라고 하는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주어의 동작을 말하는 동사가 바로 액션이에요. 항상 영어 회화 하실 때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부터 먼저 말하신 다음에 나머지 뒤에 부연 설명을 뒤로 빼면 되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바로 target, 목표, 동사의 대상이에요. 다른 말로 목적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좀 더 문법 용어로 말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어, 결과, 설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어와 결과.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우리말을 적었는데 영어식 어순으로 한번 말해봐라 한번 다시 한번 배열해봐라 라고 한다면 1번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사랑해 너를 나는 마신다 차 한 잔을 나는 먹는다 아침을 그 다음에 영어는 작은 거를 먼저 쓰고 큰 거를 뒤에 쓰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아침을 9시에 매일 아침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단어들을 배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죠. I love you. 그래서 우리말은 순서가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사랑해 너를 너를 나는 사랑해. 이런 식으로 왜? 조사, 읊는 이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통한다. 그렇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you, I love. 이렇게 하면 뭔가 워러미들이 둥절둥절 어리둥절 한다는 거죠. Are you love? 이렇게 한다든가 Love, are you?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쓰면 무슨 말이야? 헷갈려. 이게 영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 영어는 순서의 언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나는 차 한 잔을 마신다. I drink a cup of tea 가 되겠죠. 항상 워러미는 눈에 가까운 거부터 먼 순서대로 말하거든요. 차가 이렇게 멀리 차 한 잔에 있을 때 컵이 먼저 보일까요? 그 안에 있는 차가 먼저 보일까요? 바로 컵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컵을 먼저 쓰고 나서 뒤에 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서양인의 개념은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소를 쓰더라도 영어는 맷동 매토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구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말은 한 다음에 맷동 매토가 끝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한다. 가까운 거부터 먼저 쓴다. 그 다음 마찬가지 세 번째 I eat breakfast at 9 every morning. 그래서 아침 먹는다. at 9 9시에 그 다음에 아침 every morning 이렇게 아침 나왔다. 큰 개념이 뒤에 나온다. 가까운 거 먼 거 혹은 작은 거 큰 거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at 9이 작죠. every morning 모닝이 더 크잖아요. 큰 개념. 그죠?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행위자 액션 목표는 주어 결과 목적어 주어 결과 부연설명 또 부연설명에서 또 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부사가 나왔다고 하면 장방식 들어봤죠. 장방식 순서가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장방식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그죠? 장방식 그래서 행위자 액션 목표 영어 회할 때 초보자가 영어 회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주어 동사부터 먼저 말해라. 주어 동사부터 먼저 말해놓고 나머지 부연설명은 뒤로 빼라 이거예요. 항상 영어 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할게요. vocabulary 단어를 남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영어로 말해볼게요. 나는 저녁을 먹은 후에 SNS를 확인했어. 이걸 영어로 말해볼까요? 잘 안 되시나요? 안 되시는 이유는 이게 후에 after 먹다 eat 저녁 dinner 확인했다 확인했다 checked 그 다음에 SNS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문장이 바로 탁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eating dinner I checked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영어 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쓰기가 안 돼서 그렇다 듣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읽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그거보다 가장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단어를 몰라서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가 잘 되려면 단어 실력부터 차근차근 차근 차근 쌓아 올려야 되죠. 그럼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 여러분 빡빡이가 있습니다. 빡빡빡빡 물론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이를 써서 이렇게 단어를 암기해도 되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분리가 돼요. 많은 수많은 단어가 뜻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두어란 것은 접두어 단어 앞에 있는 부분을 접두어라고 하는데 접두어가 뜻을 가진 접두어가 굉장히 많아요. 접두어만 다룬 책들이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그럴 필요가 없고 핵심만 딱 20개, 30개 정도만 이렇게 암기하시면 뭔가 처음 보는 단어라도 뭔가 유추가 되요. 유추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접두어를 조금 의미가 있는 접두어가 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두어란 것은 단어의 끝에 있는 이런 끝에 접미어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명사를 만들 수 있는 접미어 부사를 만들 수 있는 접미어 회용사를 만들 수 있는 접미어 동사를 만들 수 있는 접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미어를 잘 아시면 좋겠죠.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 처음 본 단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해가 된다 이고요. 콜 콜이 뭐예요? 함께 라는 뜻이죠. 함께 함께 라는 뜻이고요. labor 하게 되면 노동 일 이란 뜻이고요. at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그쵸? 동사형 의미예요. 아 이건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가 아닐까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라는 토익에서 아주 잘 출제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라는 동사죠.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된다. 단어 뜻을 유추하는데 두 번째 단어를 이제 암기할 때 뭔가 소리로 연상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할 때 어 이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여러분만의 사운드가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한번 국회에서 단어를 한번 암기해 보세요. 더욱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죠. cozy 편안한 이란 뜻이에요. 편안한 주변에 냄새가 너무 냄새가 나 냄새가 안 좋아 코를 탁 쥐었어요. cozy 편안해 그래서 cozy는 편안한 안락한 이란 뜻입니다. assent assent 수락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안 할래 안 할래 ostent 오센트 받아가 ostent 아 그래 수락할게 수락하다 assent 어그리 충청도 사투리 어그리 어그려 어그려 동의해 그래서 어그리는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 연상을 좀 생각하시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연상 여러분 단어가 나올 때 단어만 텍스트 위주로만 쩍쩍쩍쩍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어와 이미지가 같이 있으면 뭔가 연상이 되면서 더 잘 암기되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책이 보시면 이미지가 같이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서점에서 그런 책들을 사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있기에 있었던 이유는 단어가 있기에 있으면 왼쪽에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도 쉽고 재밌었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연상으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단어 암기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AI를 이용한 최신 트렌드를 한번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해봐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어플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ChatGPT 요즘에 아주 유행입니다. ChatGPT를 이용해서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플라고 했는데 이 어플 말해보카 라는 어플이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어휘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말해보카 라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다 들어요. 리스닝이 돼서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제대로 정확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틀린 단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보카 어휘를 말해보카 어휘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고 굳이 말해보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어플이 있으니까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파파고를 이용하면 어떤 영어 용작이 바로 되거든요. 우리말로 쓰면 바로 영어로 말해주기 때문에 영어로 이 문장이 나오면 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눌러서 원음인 발음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특별한 오늘 강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I think today's special lecture will be a lot of fun. 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chat GPT가 최근에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요거를 탁 눌러보게 되면은 바로 원음인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원음인과 대화가 되니까 서로서로 왔다갔다 대화 원음인과 원음인 친구와 대화하듯이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세상이고요. 다만 여러분이 영어가 어느 정도 조금 되시면 이런 어플이라든지 chat GPT라든지 그런 파파고어 등을 이용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영어가 기초야. 아직은 영어가 초보야. 좀 처음 처음부터 차근차근 영어 읽는 법부터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7세도 이해하고 77세도 공부할 수 있는 777 영어학습지에서 여기 사이트 비텔 링크 나갑니다. 영어학습지에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아주 편리하게 매주 한 권씩 초급편, 중급편, 실전편 총 72권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습지와 세세하게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동영상 강의로 영어 공부를 효과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777 영어학습지 꼭 사이트 방문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